미국의 메이오 대학 클리닉에서 환자 27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관찰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보인 환자들이 치매에 보이는 확률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시카고 러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가 없는 사람들 2071명을 대상으로 16년 동안 추적관찰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한 사람 462명은 알차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몸이 편안하셨나요? 몸이 편안하니 한의사 김진아 원장입니다. 최근의 일을 잘 잊어버리고 계산하는데도 실수가 자주 나타나고 단어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전까지 해왔던 일을 갑자기 할 수 없는 그런 단계 경도인지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경도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앞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오늘 설명드릴 치매의 4가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미리 상담받고 증상이 더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경도인지장애 증상을 거쳐서 축두엽 손상, 해마의 손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정엽, 전두엽, 후두엽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치매의 증상도 당연히 심하게 나타나겠죠. 자,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는 축두엽에 해마가 손상되는 건데 해마의 역할은 기억, 암기, 학습 이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기억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특히 사물의 이름을 잘 몰라서 어, 거시기? 그거 있잖아. 뭐, 아, 뭐더라? 이런 식으로 대명사 위주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좀 꺼려지니까 좀 위축되고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지겠죠. 3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두정엽 부위의 손상인데 두정엽은 방향, 거리, 계산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운전을 하는데, 어르신들 운전하는데 갑자기 이 앞차와의 거리 이런 거 계산 못해가지고 확 받거나 아니면 주차하는데 주차 라인에 잘 못 대고 자꾸 사고를 낸다. 이러면 아, 내가 두정엽에 약한 손상이 좀 있는 치매가 진행이 되나 보다. 요거 좀 걱정하셔야 되고 또 하나, 계산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5만 원 내고 5천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5만 원 내고 그냥 막 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치매 일종의 증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세 번째는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막 화를 내고 성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치매가 오셔서 엄청 오래 고생을 하셨었는데 그때 할머님이 굉장히 얌전하셨다가 갑자기 막 욕하고 화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보니 이 전두엽 손상이 굉장히 심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얌전하다가 갑자기 참을성 없이 막 화를 내거나 성격이 변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전두엽 손상을 의심을 해보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불필요한 물건들을 집에 막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뭐 폐지도 갖다 놓고 막 집 안에 한가득 TV에 가끔 나오죠. 그런 물건들을 모으는 증상도 전두엽 손상의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치매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걸로 인지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4단계는 후두엽이 손상된 치매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왔는데 누구세요? 아들이 왔어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본 것도 실제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운동 능력도 많이 저하돼서 걸음걸이 속도도 느려지고 또 이거에 따라서 균형 감각도 없어지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어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마지막 단계까지 알아봤는데 치매가 진행될 때까지 우리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사물의 이름이 자꾸 헷갈리거나 뭔가 내 행동의 변화가 내 인식의 변화가 뭔가 나타났다면 경도인지장애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미리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 사람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도록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기억을 오래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